위암 수술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퇴원하셔야 되는데요. 퇴원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복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은 실밥을 모두 뽑은 다음에 2, 3일부터는 샤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밥을 뽑은 다음에 테이블 같은 걸 붙이고 계신다고요? 테이블을 부착하신 경우에도 2, 3일 후에는 샤워 가능합니다. 이 운동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나서 4에서 6주 후부터는 간단한 걷기 운동 등은 추천드리고요. 수술 전에 엿기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다고요? 테니스를 좋아하셨다고요? 개인차가 있으나 보통 3개월 후부터는 가능합니다. 다만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 무리한 운동들, 윗몸 일으키라든지 줄넘기 이런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위를 전절대를 하거나 3분의 1을 절대하는 아절대한 경우에도 식사의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량으로 자주 드시는 겁니다. 식사는 30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신 다음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 비스듬히 앉아서 쉬고 또 20, 30분 정도는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합니다. 퇴원 한 2주 정도는 드시기 편한 죽으로 드시고 불편감이 없으시다면 한 3, 4주부터는 진밥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선물들이 많이 들어오죠? 건강기능식품, 민간요법들은 우리가 항암치료 등을 감안해서 간기능 손상에 피하기 위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암을 수술 받으신 분들이 퇴원하고 많이 호소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덤핑증후군입니다. 증상이 뭐냐고요?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메스껍거나 구토설사 그 다음에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어지러움 마치 당뇨병 환자분들이 느끼는 저혈당 증상처럼 느낍니다. 수술을 짧게는 몇 주간 또는 수개월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덤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로 인해서 저혈당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러한 덤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꼭꼭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 과일주스 등을 피하고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위암 수술 후에 변비가 생겼다고 하면 충분한 물과 더불어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유제품 유산균 등을 드시는 게 좋고 함부로 변비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번 의뢰 방문하기 전에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조금만 음식을 드셔도 계속 구토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식은땀 설사 구토 덤핑증후군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 또 변비와 설사가 심하고 오래 지속될 때 또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있을 때 배가 지속적으로 아플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전환을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야 됩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살이 많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영양 부족이 주 원인입니다. 우리가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적은 양을 여러 번 드시라고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까지 줄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본인의 영양 상태에 맞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짜고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아이스크림, 사탕, 꿀처럼 당분이나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단백질, 야채를 자주 섭취하는 게 좋고 탄산가스 등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가스가 발생하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절제 수술 후에는 위의 저장 기능이 적어지므로 수술 전보다는 식사량을 적게 하시고 대신에 식사 횟수를 늘리되 총 드시는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합니다. 위의 소화 기능이 시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음식물을 오래, 천천히 씹는 훈련을 합니다. 위를 전체를 절제한 경우에는 8회에서 9회 정도로 나눠서 식사하시는 게 좋고 위를 1분을 절제한 경우에는 5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수술 전에 식사량과 회복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양을 여러 차례 나눠 드시라고 했을 때 그 드시는 양이 수술 전의 양에 비해서 급격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기존에 드시는 양만큼 회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암 특히 조기 위암은 대한민국에서 진단과 치료, 치료 회복 단계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술, 치료 후의 영양요법들은 우리가 재발을 받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 궁금을 충분히 해서 체중이 감소되지 않고 본인의 면역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